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오늘 이 퀘스트는요. 3월 학평 대비 물음표가 나와있죠. 3월 7일이죠. 3월 7일. 우리가 수능과 같은 시스템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고3이 되는 여러분들한테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첫 시험으로 고3 단임 선생님과 아마 상담을 하시게 되실 건데요. 그리고 내신이 아닌 전국 단위의 시험이기도 하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맞지만 선생님이 물음표라고 둔 이유가 수능이라는 레이스의 첫 스타트이긴 하지만 아주 크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물음표를 뒀어요.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강의를 해오면서 3월 학평,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해 드린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저도. 그게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그 긴 레이스에서 첫 스타트이긴 하지만 수능과 점수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하는 중요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제공해 드린 적은 없었는데 다만 이 얘기는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첫 시험이야 얘들아. 그럼 나를 점검하는 기회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방학 1, 2월 동안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계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는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려면 너네가 이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될까. 정말 집중을 하시고요. 몰입을 하셔서 1페이지부터 4번째 페이지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정말 실수 없이 최대한의 점수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나를 아는 점검의 계기와 기회가 되는 걸 거라고요. 자,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시험을 치셔야 되냐면 1페이지부터 3번째 페이지까지는 틀리지 않겠어, 실수하지 않겠어 라는 걸 첫 번째 목표로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과탐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4번째 페이지는 학생들마다 전략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요. 4번째 페이지에서 자신이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최대한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아,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는 기회, 계기는 돼야 된다라는 건 늘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3월 학평대비라는 제목으로 모의고사 1회분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해설 강의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 제목에는 3월 학평대비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 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1회분을 제공해 드린 건요. 정확한 이유는 이래요. 1, 2월 동안 오늘의 화학의 개념편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화학이 공부가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라는 걸 얼마나 지키면서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자기를 판단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험이 첫 번째가 아닌 선생님이 제공해 드린 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PDF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고요. 일단 28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셔서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 풀어내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추가 시간을 할애하셔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당연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왜 놓쳤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자, 3월 7일 치러지는 그 시험이 첫 번째가 아닌 선생님이 제공해 드린 시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공을 해드린 거였습니다. 끝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시험지 다운받으셔서 시험 잘 풀어보시고요. 마찬가지 그 시험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